안녕하세요. 쇼미댓콩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요. 쥬잔! 던놉에서 나온 스트랩, 자카드 Feel More 스트랩입니다. 가격대가 32,000원이에요. 얘는요, 던놉이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자카드 스트랩이래요. 자카드 직물로 제작해서요. 수준 높은 품질하고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카드 직물로 짜여있어서요. 어깨에 맸을 때 옷을 입은 듯한 그런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수짜임이 던놉의 디자이너가 직접 구성한 색상하고 패턴으로 좀 생기있는 느낌의 패턴을 여기다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블랙 모델인데요.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은 우선 이 비디오를 찍고 있는 지금은 블랙밖에 없다고 하네요. 거기에 옵션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모델과 패턴을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중은 한 90kg 정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겠죠.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끝부분은 일반 스트랩 핀이나 그리고 아니면 스트랩 락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튼튼하네요. 이게 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도 되게 튼튼하게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이나 좀 몸짓이 있으신 분들 스트랩 고르시게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헤비게이지의 베이스 오빠도 되게 빙치가 되게 커서 항상 긴 스트랩 원하시거든요. 이거 진짜 길게 나왔어요. 지금 다 늘리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지금 제 엉... 골반을 거의 훌쩍 뛰어넘는데 그런 길이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덧높 스트랩 자카드 필 모어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